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CNM 뉴스입니다. 성면은 1급 발암물질로 잘 알려져 있죠. 특히 3, 40년 전 지어진 건축물에 많이 사용됐는데요. 최근 서초구에는 이런 건물이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성면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엄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재건축이 진행 중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.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성면 해체 작업이 한창입니다. 성면은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. 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. 이와 같이 현재 서초구에서 재건축에 따른 성면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는 3개 단지. 여기에 앞으로 지역 내 50여 개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성면 위험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 구는 건설사의 자체 성면 측정 외에도 전문기관의 측정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. 또 이를 인터넷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현장에 대한 불시 점검도 확대됩니다. 아울러 서초구는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면 해체 공사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의 개최를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CNM 뉴스 엄종규입니다. KBS 뉴스 엄종규입니다.